영자 기자명자야 모니 커피 한잔 마시자 집에서 하루 종일 문젠 일하고 시부모 신경써고 남편도 신경써고 자식거리 속을 속여도 인생이 뭐 있나 즐기며 살아야지 화를 내고 짜증 내면 남한 손에 짠짜리잔잔 짠짜리잔잔 힘든 세상 괴로운 세상 떳떳하게 살지만 말고 노래 부르고 춤춰춰보자 부라고 아줌마 자기는 안심이나 해주세요 비자영자 비자친자야 집안에 송원들 아느냐 순자봉자 비자친자야 모니 커피 한잔 마시자고 집에서 하루 종일 문젠 일하고 시부모 신경써고 남편도 신경써고 자식거리 속을 속여도 인생이 뭐 있나 즐기며 살아야지 화를 내고 짜증 내면 남한 손에 짠짜리잔잔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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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